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첫 번째 편 아웃인, 두 번째 편 인투 아웃 이렇게 클럽 휘두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레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접근을 하면 뒷땅이 걸리거나 타핑이 나는 현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하면서 공을 눌러때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잘한다는 것은 클럽을 이렇게 뒤에서 갖고 온과 더불어서 공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때릴 수 있어야 정말 인아웃 스윙을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접근하면서 최대한 눌러서 쳐보겠습니다. 클럽 패스 8도, 어택 앵글 11도, 바이나밀 로프트 4도로 때렸습니다. 제 7번은 35도 로프트인데 드라이버보다 더 로프트가 적게 4도로 때렸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7도 로프트로 쳤어요. 만약에 제가 공을 오른발에 놓고 친다면 훨씬 더 눌러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른발에 놓으면 몸을 덜 써도 되니까 난이도가 훨씬 쉽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오른 사이드에서 칠 수 있는 인아웃 패턴을 익히는 게 좋고 이미 인아웃 스윙이 장전돼서 좀 더 안전한 인투인성의 인아웃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몸을 여는 쪽의 인아웃으로 연습하심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드라이버 같은 각도로 쳤다는 건 거의 핸들이 이 정도 있을 때 맞았다는 거죠. 더스틴 존슨처럼 이렇게 많이 손을 앞으로 내미는 스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스윙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핸들 높이가 낮아지죠. 가슴이 일어나는 배치기 스윙으로는 공을 압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클럽을 공 앞에까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공을 이렇게 오른발 쪽에 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아웃을 하고 점점 공을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 놓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이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밖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공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체랑 상체가 움직여서 클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작은 스윙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임팩트가 팔과 클럽의 감정에서 난다고 보고 하체 딛고 트냐 빠져서 이렇게 트냐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이쪽에서 친다 생각하고 딛고 턴을 하면 됩니다. 머리 남겨놓고 여기서 친다고 생각을 하고 하체를 밀어줍니다. 45도 이쪽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아웃을 연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맞는 타입입니다. 그때 하체가 빠지면서 배치기를 이쪽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팔이 클럽과 이렇게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하체를 뒤로 빼면서 틀어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최저점이 이 안쪽에 있을수록 6번, 5번, 유틸, 우드 싹 다 정타로 때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자연스럽게 점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치는 타입의 스윙은 체중을 왼쪽으로 밀면서 치는 스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쿼트랑 샬로잉을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는 스윙이죠. 이렇게 어깨 평면으로 내려오는 스윙은 왼쪽 힙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팔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후에 타격을 해야지 인사이드 아웃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타입을 과장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 좌 우 좌 아마추어 일반 분들, 남성분들이 보통 77마일 정도 나옵니다. 이 느낌으로 치셔도 150m 이렇게 딱 날라가는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샷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샷도 인사이드 아웃스윙이 나오고 클럽 스피드도 비슷합니다. 한 클럽 정도 차이 났는데 포탈 150m 우 좌 두 가지 스윙이 팔이 내려오는 방식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의 스윙이 오른 사이드에서 치기가 유리한 스윙인데 이 상태에서도 하체를 확실히 체중을 실어서 옮겨주면 내 가슴을 앞에 두고 샷을 할 수가 있고 손을 내려서 상체의 팔을 빨리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유형으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는 스윙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팔을 이렇게 가로로 휘두르는 겁니다. 클럽이 어깨 평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무거워서 눕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등각도를 지키고 쭉 턴을 하면 클럽은 어깨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스윙을 배웠을 경우에는 손의 릴리스를 L2L 유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몸으로 거의 친다는 느낌의 스윙을 하게 될 거고 오른 사이드에서 치는 스윙은 L2L 느낌이 강한 느낌의 스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이동되는 느낌으로 하는 스윙은 스윙의 템포가 좀 빠른 템포의 스윙이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 질량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스윙을 할 수 있고 오른쪽 왼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은 여유있게 쉬었다가 천천히 건너가고 휘두르는 느낌의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등각도 어드레스 때 프레임을 유지해서 눌러때릴 것이냐 아니면 몸을 이렇게 쓰는 거죠 힙이 빠지고 이게 앞으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눌러때리는 턴이 더 잘 나오는 유형의 스윙을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초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고 상체와 하체의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몸을 쓴다는 건 각을 유지를 해서 몸을 써야 잘 쓴다는 건데 첫 번째 다운으로 오는 구간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플리핑이 되는 현상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휘두르는 스윙을 하면 푸시 나고 돼지꾸랑지 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내려서 오는 스윙도 왼쪽 힙을 빼주면서 하체를 눌러주면 공을 충분히 인사이드 아웃으로 접근하면서 올바르게 눌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두 가지 스윙을 알려드리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하체랑 상체가 프로들처럼 이 각도의 차가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전환을 하고 다운을 했을 때 보면 이 각도 차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프로들은 하체 상체가 일반 골퍼에 비해서 더 많이 돌고 하체도 확실하게 더 힘차게 돌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팔과 몸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거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드레스 프레임을 지키면서 스윙을 하는 것을 배우고 대부분 프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팔과 클럽이 연결조차 제대로 안 됐는데 팔과 몸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쓰면 클럽이 샬로우하게 내려오는 현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엎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뒤를 지키면서 수직 낙하를 하든 이 45도 결로 빼든 클럽을 뒤에 남겨 놓고 팔과 몸의 연결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몸을 쓰면서 클럽이 뒤쳐지는 현상이 심해질수록 점점 몸을 숙이거나 가슴을 눌러주면서 공을 압축할 수 있는 동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접근하고 손을 낮게 지나갈 수 있게 가슴을 눌러주면서 결국은 인투인 스윙으로 배우면 점점 핸디캡은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이 12시, 11시, 10시면 10시 30분을 향해 보는 느낌으로 쭉 턴을 하면 클럽은 어깨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굉장히 심한 골퍼분들 클럽이 이 아래에서 접근하는게 너무 심한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는 스타일의 스윙을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체중도 왼쪽에 딛지도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빼는 스윙을 먼저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우딘이 나오면서 스핀아웃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하체가 먼저 가고 손이 조금 따라오는 듯한 느낌의 스윙을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숙달이 되면은 앞으로 뽑든 뒤로 뽑든 자신만의 눌러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스윙도 정확히 힙을 눌러서 치면 절대로 실수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왼쪽 먼저 디뎌 주고 손을 내려서 상체의 팔을 빨리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유형으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아웃에 눌러때리고 드로우 제대로 납니다. 지금 샵도 인아웃에 눌러때리고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측면 타입이냐 앞에 타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수준에 맞는 스윙 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키닝이 나오고 어깨가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어깨가 보일 수 있게 연습을 하려면 하체만 놀아야 됩니다. 왼발이 마치 공 이렇게 밟은 사람처럼 발판이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는 자세로 나와주셔야 되는거지 다리가 이렇게 빠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하체만 틀어봅니다. 그럼 정면 카메라 앵글 보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보여야 성공인데 어깨가 이렇게 빠지면 하체랑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힘에 비해 팔과 클럽을 휘두르는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팔과 클럽을 훨씬 빨리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Makes odd 앞